거친 환경 조건 속에 빠르게 돌아가는 산업현장 그리고 각자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기계와 장비들 그 모든 위대한 움직임 뒤에는 유난류, KICKS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우툭 선 GS 칼텍스의 대표 유난류 브랜드 KICKS KICKS는 탁월한 기술력과 우수한 품질을 보유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유난류가 필수적인 산업현장에서 장비의 수명 현장, 유지 비용 절감, 안정적 작동을 지원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산업현장의 엄격한 요구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가혹한 환경에 노출된 건설광산 현장 이 같은 환경 요인은 장비 고장의 주된 원인입니다 KICKS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각 장비들의 부품을 보호해 고장을 예방하고 다운타임을 단축시키며 각 장비와 부품의 성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유압설비에 에너지 및 열을 전달하고 윤활시키는 KICKS 유압류는 장수명부터 친환경까지 다양한 요구 조건에 맞는 최적화된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크리스, 변속기 엑셀오일, 중장비 엔진오일 등 굴삭기 각 부품에 적합한 성능을 제공하는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덤프트럭의 엔진에 강력한 성능을 제공하는 KICKS 중장비 엔진오일과 휠 베어링, 유압장치, 변속기 엑셀 등에 착용하며 건설광산 현장을 돕는 KICKS 산업류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개척하는 산업의 중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든 라인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제조산업 현장에서 기계장비 부품의 손상은 생산 제조라인 전체의 가동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계들의 성능 유지와 부품 보호, 다운타임 단축을 위해선 KICKS 산업용 윤활류가 필요합니다 KICKS 기어 EP는 컨베이어와 수직 다관절 로봇 등 주요 장비들의 기어박스와 체인 구동 장치 등의 성능 발휘를 위한 기어유입니다 다양한 압축기별 최적화된 성능을 제공하는 KICKS 압축기 유화 유압 시스템을 위한 유압류, 작동 효율성을 지원하는 그리스까지 KICKS 제조용 산업류는 더 많은 이들에게 양질의 제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혹한 환경에 노출되거나 접근이 어려운 발전 분야의 산업장비에는 관리 주기 최대화와 더불어 성능 향상을 위한 윤활류가 필요합니다 KICKS는 장시간 사용 가능한 고성능 고효율 제품부터 친환경 제품까지 발전 산업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KICKS 터빈류는 발전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터빈을 보호하고 성능 유지에 기여합니다 이외에도 풍력발전 전용 기어 오일인 KICKS 기어 EP S 윈드와 유압류, 절연류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를 지탱하는 에너지, 그 힘의 바탕에는 KICKS 발전용 산업류가 있습니다 계절의 영향을 크게 받는 농업 분야는 장비 고장으로 중요한 시기를 놓칠 경우 막대한 손실로 이어집니다 KICKS는 농업 장비와 부품에 적합한 윤활 성능을 제공해 농업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변속 장치, 유압 장치, 브레이크 등에 공통 사용하는 다목적 윤활류 KICKS THF는 다수의 제조사 규격을 만족하는 고성능 트랙터유입니다 이외에도 KICKS는 디젤 엔진 오일과 변속기 엑스로일, 유압류, 예초기와 같은 소형 장비들의 엔진에 사용되는 가솔린 엔진 오일 고성능 생분해성 기계톱류 등을 보유하여 인간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농산물 생산 현장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설, 광산, 제조, 발전, 농업 등 산업 현장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KICKS 산업용 윤활류 산업 현장의 모든 장비가 원활하게 움직이는 것 고객의 비즈니스를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것 당신의 비즈니스 파트너 Always with you KICKS KICKS